LG전자가 이번 주 미니 LED TV인 QNED 미니 LED를 국내에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합니다. LG전자가 새로 선보이는 QNED는 LG전자가 주력으로 하는 OLED와 달리 LCD 패널을 기반으로 한 TV입니다. 미니 LED 광원과 독자 고색 재현 기술인 퀀텀닷 나노셀 컬러 테크놀로지가 적용됐으며, 퀀텀닷과 나노셀 기술을 동시에 활용하는 최초의 TV입니다. LG전자는 앞서 LCD TV 시장 경쟁이 치열한 북미 지역을 필두로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QNED 판매를 시작했으며, 이번 주 국내에서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LG전자가 본격적으로 QNED 시장에 뛰어들면서 앞서 미니 LED TV를 선보인 삼성전자와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